동대문구의 한 기업인 대상이 취약계층 1,400여 가구에 전달할 설 선물꾸러미를 후원합니다. 대상은 2012년 설부터 매년 결연가구에 보내는 식료품 꾸러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카놀라유, 참기름, 햄 등이 담긴 2만 7천원 상당의 청정원 선물꾸러미 1,412개를 동대문구 전 직원과 민간 결연자가 결연 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. 동대문구는 2011년부터 보듬 누리 사업을 통해 전 직원이 취약계층과 1대1 결연을 맺고 매달 안부 전화, 방문 등으로 취약 가구를 돌보고 있습니다.